이이이~~ 상점 함미도parable 신쥐 sob 신쥐 sob 약분 약분들 전경기 크리즘 박채기 빡빡빡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아니 매턴 공격하는 적한테 약분 실패하는 것도 참 재주단 마장 어퍼컷 발화 뭐? 검 뭐? 검 1막 발화조화는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 배가 맺었구나 한 돌이다 한 돌이다 병약분 병약 나클 아니 이거 엘리트 두 마리 충분하지 않나? 식사 메뉴로 밤 밥 밥만 주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밥만 주면 됩니다 어? 그렇군 이 적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머미손 난고나 극복 술이검 술이검 오었다쌤 못잡을 뻔했네 이씨 락아블린이 깨어나는 이유가 옆에서 소리에서 일어나는 거였네 자다가 뽕창 두드리는 소리 듣고 일어나는 거였어 아니 대건 몇 장세다 이씨 와이씨 아이씨 이런 대건 몇 장세다 이 석은 공격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나가트롤린이 깨어나는 이유는 내가 불리언이라서 잠의 상태를 볼수로 바꾸면 돼. 나가트롤린. 아니 대건 왜 자꾸 나와. 아니 쓰레기. 쓰레기. 약분 측. 약분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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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불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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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검 뭐? 검 마리아 돌? 마리 잠? 앉아 회복은 죽으면 니오가 시켜주는데 험한 말이 나오기 전에 자신을 줬으면 좋겠어 주워 빨리 아카베코 사격을 지우자 따줘 따줘 어쩌지? 여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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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암 아카베코가 사망한 어린이를 아까 베이코한테 물려 죽었어 헐 불쌍해요 그럼 100한마다 나올게 호호 아니 강화 왜 이렇게 안되냐 25버탈인데 엘리트 가야돼 용기를 내 잡아라 곰 잡아라 곰 안돼 곰 뭐야 바리가 왜 또 나와 뭐야 바리가 왜 또 나와 뭐야 바리가 왜 또 나와 에고 아이고 아프라 아이고 아프라 지불 냉가드 지불되었다 담배 이제 타격 지울 수 있겠네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수 떨 비행기 아 비행기 개이득인데 자 대검 강화하면 돼 알겠지 이런 연타라도 강화해서 다행이다 님들 드립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인기 많으시겠네요 그럼요 2뎀 무감각 흘려보내기 중괄호 놀란 깜짝 놀란 어 하락 너와락 과연 야간 편의점 알바가 행복한 이유는 대피한 삶을 살기 때문 행복한가 와 이걸 이걸 살았네 베란 행복하다면 오케이 입니다 어 이런 쓰레기만 어디서 주워왔는지 아니 아니 볶음이 아휴 아휴 어휴 안 낫 껍땡이 어이씨 팍담배 난 백을 빼면 되는줄 알아서였네 발격지우자 신람에는 있는데 백제면 고구려면 없는 이유는 당연히 들어오면서 멸망했기 때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그립이군 아이고 음... 우선 먹는게 나았을까? 오우 셧 다행히 약간 미리 먹을걸 안보여 안보여 메뉴판 치워봐 이긴거 같은데? 이긴거 같은데? 점점 아저씨 동의 솟 솟 위 회 성 동의 상 óc 방어도를 올려주는 이유는 그거 참 유감이네요 아리아나 더 할까? 아냐 룬큐브 아 이번 턴은 리턴 없는 게 좋아 마이 형사님님님 버블 버블 unbelievable 불리 버블 오픈하 클로스라인 아이 전경기인데 카드에 더럽게 안 나오네 오랜 시간 지나서 라인 보수 나 이거 유튜브에서 본 적 있어 자세한 건 중튜브로 이규준? 아니 이거 여기서 지우고 여기서 지울 수 있는데 김밥천국에서 멀립니다 식자재한 모든 인상요인으로 부기하게 김밥료는 중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드립인줄 뭐 소리지 하고 있었네 김밥은 이제 타락선사야 타천김밥 그냥 선국 됐네 그냥 선국 됐네 또 갈 무감각이 맞겠지? 미라 손인데 쪼개낸 가면 블록탈브 하승이가 웃을 때 내는 소리는 킬킬 님 이제 서격 속마자 김밥이 빠져서 오히려 천국이 되었으니 좋은게 아닐까요 랩 에벤즈의 김밥 뭐야 연타 한방에 갔나 이사 해외축격파시술 와형 당당당 야 뭐야 이거 은랜 짼 롱맨이 가는 지옥은 가시지옥 빌드 잘 터네 가시지옥 빌드 정석이지 롱맨 그루스 해짐승먹기 실패 터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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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박 없냐? 없냐? 냐? 랩 랩 랩 터넨 뭐 이제 지울 것도 없는데 터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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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줘요 터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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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어뜨려 uite 뭘로 잡음? 발견아 발견아 공박수 뭐? 거미 열심히 치면 잡겠네 뭐? 거미 재물 아 이거 뭘로 잡음? 슬라잉 아티스트다 이야 저 패식이네 대고 그냥 필요없어 어 잠깐만 뭐 껌 탔는데 그러면은 타락 목수겠네 뭐가 안다를 영어로 하면 아냐 타락 안쓰면 돼 하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어를 참 잘하시네요 타락 쓰면 공격 카드 하나도 안 남아서 안된다 날팽이뽑기 날팽이뽑기 진짜 진짜 세고 멋있다를 영어로 하면 디펙트 와 님 디펙트 하네요 무적 이제 발견해서 공카 나올 때까지야 모두 못한다 인공물을 영어로 하면 테이크 어쩌고 버텨주 그만 세크리파이스 슈버 세크리파이스 아니 공카 나와도 현류나고 앉아있네 ㅋㅋㅋㅋ 226방어 224힘 아닙니다 임콜 워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는 내리막길은 불법 다운로드 어 빙졸튀 이거 타락 써도 되겠지? 발견 먼저 쓸걸 이 시점에서 게임엔 다들 관심이 없다 유튜브 닭이라는 걸 해답고 디드립이나 실패 수거스 아이언 플레스 사이런스 이펙터 위치 아잇 아잇 대검 왜 이렇게 세냐 뭐? 검 뭐? 검 뭐? 검 지옥 돌 담배 피는 거보다는 발굴 함 해야겠네 아 쓰레기 게임 진짜 아이씨 병폭풍 병발이 하자 아니다 병감각이 낫지 않나 병가리 보다는 병감각이 낫긴 하지 병어포가 제일 좋은데 어포는 없으니까 추구나 검구나 야구 등을 한 사람의 경험 없는 공격 발음은 정입니다 역 공격력 어둠의 봉이 있으면 끝인데 어둠의 봉이 있으면 끝인데 지옥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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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될거 같은데 지옥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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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님들레포잉? 님들레포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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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타락이다 님들레포잉 도운 좋은 건 같이 봅시다 아 가리케이든데 안 썼네 실수했다 대충 이펙트가 첨타 최강이라.. 빼시게! 아니 어포 제발 4반이었으면 미션 성공이었는데 아무튼 와우 개꿀 전투 장비 기다리고 있었네 아유 아유 전투 장비 기다리고 있었네 에이 그 실수했네 그냥 이거 맞아서 들어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시명이 첨탑을 오르면 항상 무감각이 있겠지 아랫도리 무감각 타락은 쓸거고 4일 원트클하기 벽수궁 벽수궁 우리도 인정한 부분 어 인정 어! 두맵뽕 야 이게 여기서 나오네 덕수궁 덕수가 궁 쓰면 덕수궁 거기서 덕수궁은? 이겼다 이거 어포 떠서 이겼다 안터도 이겼겠다 잘가라 안터도 다시 마니가 어디서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이겼다 유튜브 안터도 어허접셋 이게드립들을 받아라 땀내해라 어포는 뭐 사실 별로 중요했던건 아닌것 같고 그냥 아크리아크를 했다 그냥 아크리아크를 했다 병번약분 쓰릉 역배 150원 걸린거 봐 아크리아크를 꼴비이 그러고보니까 저번에도 개드립 영상이야 아크리였던거 같은데 언크리라그럼